두 번째는 녹원 녹야원을 말합니다 옥양원은 옛날 인도 고대 왕들이 옥장하던 곳입니다. 사슴을 길러던. 그래서 지금 가보면 그가 평지, 허벌판 평지에 그 옆에 가면 도서관이, 박물관이 있고 지금 오비구상을 만들었죠. 세면 콘크리트로 오비구들이 이렇게 우릅 꿇고 부처님께 설법 듣는 게 보이고 부처님은 앉아서 설법하시는 그것만 있고 건물 하나가 낡은 건물이 있죠. 거기서 설법하신 그 곳입니다. 두 번째는 방등시요. 아니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음시 다음에 노권시 그 다음에 방등시라 해가지고 방등경은 대승경인데 이분 천태지자대사는 방등시라 해가지고 유마경, 사익경, 능가경 모두다 그런 경을 방등시다 보아서 반야시보다 낮은 차원으로 말했잖아요. 이게 하음, 대가의 설법하고는 좀 달라요. 하음용에서는 음악형 같은 것을 굉장히 반야경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보거든요. 그게 달라요. 그것만 좀 다르니까 그분들의 사상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등시가 효소양대하는 것. 또는 억소양대하는 것. 이런 시를 방등시라고 그럽니다. 조성법을 돌이켜가지고 대성법으로 향하고 조성을 억제하고 대성을 찬양하는 것. 육조단경에도 보면 연가대사가 처음에 법화중 학자였죠. 그런데 방등부경을 보다가 깨달았다고 나오잖아요. 현책에게도 그런 말을 했죠. 연가가. 내가 방등부경을 보다가 깨달았다고. 연가. 그런데 방등부경을 보다가 거기에 보면 육조단경에도 보면 연가대사가 깨달은 경이 유마경이거든요. 그게 나오죠. 육조단경에 기억이 안 나시는지. 그러니까 전태가에서는 유마경 같은 것을 방등시로 봤어요. 반야시보다 이태로. 그러나 하음학자들은 하음종에서는 유마경이 상당한 반야경보다 더 상위권으로 봅니다. 그게 학설의 차이고 견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연가경 보면 소부사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음경은 대부사위경이고 이 하음을 대부사위경이라고 용수부살이 그렇게 평했죠. 그리고 육마경은 하음경에 대부사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육마경은 하음경에 대부사위경이라고 하거든요. 부사위는 마찬가지인데 범위가 적고 크고 않은 그런 차이로서 청량이나 청량스님, 현수대사 같은 것도 다 유마경을 하음종에서는 반야경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평합니다. 그게 내가 봐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격이 반야경 격보다는 높잖아요. 유마경이나 등가경 같은 게. 그런데 그걸 방등, 사실은 대집경 같은 걸 보면 내가 보기에는 대집경이 노곤시 다음으로 대집경. 그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천태가에서는 그렇게 안 봤죠. 대장경에 보면 대집경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격 같은 거. 이것이 방등부 쪽에 해당되는 격으로 차라리 봤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등시라고 해가지고 육마경과 사위경과 등가경과 등엄경, 등엄산매경, 순응엄산매경이라는 게 있죠. 등가경 그전에 할 때 상중화 뒤에 붙었잖아요. 사익이라는 경은 생략된 겁니다. 사익범천소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사익은 범천의 이름이라요. 사익범천소문경. 이것도 대장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대성진리를 능가경처럼 사익범천소문경 이런 것이라고 기억임으로 봤습니다. 부징불감경. 열애장경. 이런 것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 그런 경이니까 상당한 그런 대성질질을 말한 경입니다. 사익범천이 물은 그런 경인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경입니다. 금광명경. 금광명경이라는 경이 열 권도 있고 두 권인가 칠 권짜도 있고 그렇죠. 진제삼자인 번역한 거. 금광명경을 대동소 원효스님은 금고경이라고 늘 그랬죠. 금고경이라고 나오잖아요. 금고경이 바로 금광명경입니다. 원효스님은 금광명경을 별명을 써가지고 금고경이라고 그렸어요. 법고경처럼 등기거든요. 승만경. 승만경이라는 것은 승만여자죠. 승만일승사자고. 그건 일승이라고 했는데 방둥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태가에서는 조금 보는 견해가 좀 달라요. 네 번째는 반야시란 말입니다. 반야시가 내나 금광경이나 마하바냐나 또는 육백권 대품반야 소품반야 모든 팔부반야가 다 반야시의 침경도 반야시에 해당됩니다. 마하바냐와 광찬반야와 금광반야 우리가 독성하는 것이 금광반야 바라밀경이죠. 또 대품반야가 있고 소품반야가 있고 소품은 대품보다 분량이 적다 해서 소품이라도 합니다. 그런 등 모든 반야의 경을 설한 것이다며 반야시라는 것은 이름을 야하라고 합니다. 명칭을 반야. 반야기 아니고 반야시. 다섯 번째는 법화열반신입. 법화경과 열반경을 연설할 때다. 최후의 일승법이죠. 법화열반은 하나로 보았죠. 열반경을 어디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법화시다 넣었겠죠. 하엄가에서 보면 수능엄경이나 언각경이나 또는 그런 음악형 같은 것이 법화열반시다 넣어야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와 비슷한 동등한 책이죠. 이것이 오시가 되며 또한 오미라고 이름한다. 오미는 우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 맛을 비유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경마다 여시암은 일시불로 공통돼서 사실은 언제 어디로 살았다 그것은 명확하지는 못해요. 다 일시로 공통한 거잖아요. 후대 학자들이 나름대로 언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거지. 그러니까 하엄법화열반은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하엄경을 최초 살았다는 것은 하엄경 경문에 보면 성도 후 바로 살았다는 것이 나오니까 성도 후 바로 살았다는 것이 하엄경뿐 아니라 다른 것도 나옵니다. 아엄경도 성도 후 바로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되고 법화경 열반경은 법화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불에 가까워질 때 성불 수기를 다 주었죠. 박사학위처럼. 그래 놓으니까 법화경을 나중에 살았다고 하고 열반하실 때 연설하신 것이 나왔으니까 그건 최후으로 살았다고. 그것은 경전에 분명히 증거가 나오니까 그건 되고 다른 경과로는 언제 어느 때 살았다는 기억이 사실은 없거든요. 전부 다 일시불로 공통적이라서. 아, 그것은 그 전에 한 번 적은 게 있죠 잔태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적습니다 내가 적을게요 이건 전태의 판색이지 꼭 이것을 기준화할 것은 없어요 아함, 십이, 방등, 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함경하고 반야경하고 법화경 세 가지만, 네 가지만 나오죠 방등하고 아함하고 반야하고 법화하고 이렇게 고래로 천태가에서 대충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경 소승 장경을 약 12년 설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왜 저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소승율장에 12년 전에는 계를 정하지 않았다가 12년쯤 절대 계를 정식으로 정했다고 하는 그것도 있고 다른 소승 장경에 아함경 소승법을 말한 것이 약 12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아함 부류를 12년간 설했다 이건 전태의 비판이지 꼭 이것이 확실히 맞다고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도 있죠 방등부를 8년을 했고 21년간 반야를 말했다 21년이니까 가장 부처님의 설법 중에 제일 가운데 토막이죠 또 제일 많은 시간을 두고 600권 반야경을 21년간 살한 것으로 그러면 49년 설법 가운데 반절 정도를 반야에 그러니까 공사상이 제일 어렵거든 불교는 공사상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 불교 이해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반야심경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260자 그 속에도 대장경은 그 핵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반야심경 법성계 하나만 해도 대장경 핵심이 다 있고 하음경 핵심이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이 가장 21년 동안을 해제자입니다 21년 21절을 반야를 말했다 반야경을 말했다 종단법학 98년 법학경을 마지막으로 말할 때 또 8년을 그러니까 열반까지 다 그 속에 해당이 되지 그렇다 해서 부처님이 임종시 최후의 소순교를 연설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최후의 말씀하신 경도 있거든 그것도 소순경입니다 예를 들면 유교경 같은 것 유교경은 임종시의 열반하실 그 무렵에 유교경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사람 유교관 같이 그러나 유교경은 소순경이라 최후의 살했어도 사실은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거든 암경 철할 때도 대성근기가 나타나면 암굴마락경 같은 것 그건 대성법이든 살인광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하기는 좀 애매하죠 최후의 설법을 했어도 소순경 유교경 같은 것도 살했거든 그러니까 시간에 꼭 구애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49년을 설법했다 그러면 대충 49년이 되지요 여기 칩이 팔으면 20년하고 여기 하면 41년하고 8년하고 그러니까 49년 아니요 그와 같이 49년 설이다 대충 그렇게 봅니다 오미는 밑에 나올 겁니다 원, 팔교자는 팔교라고 말한 것은 돈교, 전교, 비밀교 다 돈과 점과 비밀과 그건 투자예요 부정과 소를 띄세요 장과 통과 별과 원이다 장통, 별원 천태 사교에는 장통, 별원입니다 사교라는 것은 이것이 팔교가 듬입니다 58교를 설명 다 했죠 아까 하음시로 붙어서 법화열반시가 오시고 8교는 돈전, 비밀, 부정, 장통, 별원 이렇게 외화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제를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운 것도 대단한 큰 아주 참 탁월한 탁견이 있었죠 천태 지자가 중국 불교계 남북조 시대, 순나라 때 가장 혼란기에 태어나가지고 중국 불교를 체계를 세우는데 큰 공이 있잖아요 그 후로 닭느라 때 와가지고 하음학이 발달되어가지고 대가들이 두순, 지엄 또는 현수, 청량, 규봉 그런 분들이 쏟아져 나왔지 그 전만 해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가들이 많지를 안 했거든 그래서 천태 지자대사가 아주 참 중국 불교의 큰 선봉장 역할을 했죠 황무직 개척한 분입니다 홀럼버스와 같은 분이요 친대륙을 발견하는 그와 같이 이렇게 58교로 딱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그에서 훨씬 더 정밀없게 수정도 하고 더 연구를 더해서 발달이 된 거죠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화의 학설을 천태학이라고 하고 천태학 하음학을 해야 됩니다 불교를 제대로 대성불교를 가려면 천태학은 법화경을 중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음학 그 전에 할 것이 구사인명학입니다 이건 완전히 소승에 해당됩니다 구사는 완전히 소승학이고 암경을 주로 해서 구사론이 든 겁니다 이건 대소승에 다 해당이 되고 인명학이라고 해서는 대성교와 소승교도 통하기가 통하지만 주로 소승교 쪽입니다 구사학이라고 해서는 원래 발지론 20권을 가다 연의자가 썼는데 그 다음에 가신미라 국의 협존자가 오병란을 모아서 발지론 20권을 오병란을 시켜서 거기서 해석을 붙였거든요 그것이 발지론 20권입니다 원래 근본은 이게 20권인데 여기다 오병란을 시켜서 발지론 20권을 해석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피바사론이요 이건 장장 200권입니다 내가 사학과 함경을 토대로 한 건데 이건 가다 연의자가 지었고 발지론 20권은 대피바사론은 그 20권을 해석한 건데 오병란이 쓴 거예요 오병란이 제각기 자기 견해대로 발지론 20권에 대해서 풀이한 겁니다 어렵죠? 그것만 다 다루면 소성불교 것은 네 가지 아함경하고 발지론 20권이나 대피바사론 200권을 잘 다루면 소성불교는 왔답니다 그런데 구사론은 어떤 거냐 대피바사론 200권을 그것이 천친보살이 배우고서 3년간 배우고서 그걸 자기 나라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날마다 강의한 그것을 600송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0권이죠 구사론은 30권에 600송인데 누가 지냐면 천친보살 천친보살이 구사론 30권인데 거기에 소흥이 600송인데 날마다 강의한 대피바사론 200권을 강의하면서 매일매일 강의한 것을 메모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 3년 가까운 다음에 거기에서 완성된 것이 구사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사론은 원래 근본은 발지론이고 발지론을 풀이한 것이 대피바사론이니까 대피바사론 200권을 축소해서 지박해 놓은 것이 30권 구사론입니다 그게 구사학입니다 근본은 사악 아함으로 쓴 거죠 사악 아함을 정의해서 오늘 쓴 것이 발지론이고 그것만 보면 지혜가 개발된다 해서 발지론이고 가다 연의자가 쓴 거요 그래서 구사학을 해야 되고 인명학이라는 것은 인도 논리학입니다 대승에도 필요하고 소승에도 필요한데 논리학을 다시 정의한 거요 불교의 상갈라보살이 진나보살 진나보살하고 상갈라보살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논리학이니까 이건 별것이 아니고 구사학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유식학이라는 게 있죠 유식학 일본에서는 구사론을 8년간 공부하잖아요 유식을 3년간 공부하고 이건 완전히 대승입니다 대승 철학이요 유식학은 그 다음에는 뭐 해야겠습니까 할 게 많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유식학 한다면 삼론을 해야 돼요 삼론 삼론은 반야사상이요 용수보살하고 용수보살 제자 제바보살하고 중론, 백론, 시비문론 그게 삼론이고 삼론 다음에는 하려면 기신론을 해야 되겠죠 기신론은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근간을 이루죠 하음학, 천태학 모든 대승 철학에서는 기신론이 가장 제일이죠 우리는 지금 강원에 기신론만 거잖아요 이건 다 공부를 하지 않죠 원칙은 소성불교 아함경부터 공부해가지고 구사, 인명학을 하고 유식학, 삼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신론하고 천태학, 하음학을 이렇게 해야 불교를 제대로 하면 저 정도만 하면 불교에 되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58교라고 한 것은 천태학에 속해요 그러니까 법화경이고 경은 주로 법화경이 천태학은 법화경의 소위경전을 소위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니까 법화경에다 근거를 두고 천태학이 발달된 거예요 천태산 이름을 따가지고 돈 등 사교는 시, 화인이, 여세, 약방이요 토를 달아보세요 돈 전 비밀, 부정, 장통, 배론, 인이 토를 달고 치명, 팔, 교라 번역된 책에도 토가 달렸는데 토가 조금씩 수정을 볼 게 이때 내가 보니까 시명, 팔교라 이것을 팔교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58교를 천태지자대사가 58교를 가지고서 부처님은 일대시교를 다 판정했다 판석했다 그 말이죠 costing tą 병원 функ 그만 위 손 손 손 Down aliśmy 감사합니다.